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 예탁금 증가 추이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금 반대급부로 위험성도 우리가 간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요즘 암호화폐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하고 업비트, 빚섬 할 것 없이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수급 자체가 사실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직장인들, 특히 대기업의 30, 4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 과거에는 사실 이번 연도 1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최고점 오르면서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인 투자들이 몰렸던 수급 현황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런 대기업 중심에 있는 30, 40대들이 이제는 주식보다는 코인 쪽으로 빠지고 있다. 계좌 수도 지금 두 배나 올랐습니다. 연초에 대비해 두 배도 올랐고요. 예탁금도 지금 2.5배가 늘어났거든요. 연초보다. 그러니까 예탁금도 늘죠. 주식 계좌도 늘죠. 당연히 지금 코인 쪽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주가가 사실 횡부합으로 지금 머물고 있다 보니까 사실 3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게 운이 좋으셨는지 몰라도 거의 20%의 수익률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횡부합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 시장의 20%, 30%의 수익률 바라보시고 가는 이러한 어떤 수급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열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이 수급적으로도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도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아시겠지만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죠. 천만 원, 비트코인 같긴 한데 천만 원이 떨어지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전국자는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투자 사기에 대한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겠다. 여기만 얘기했지 이 암호화파의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라든지 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안 잡아주니까 자꾸 이게 변동성이 심한 모습도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세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절대 포모 현상에 이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포모 현상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암호화폐 쪽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그전과는 다른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과 함께 이슈 파워 두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